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만드는데 청년 위원들을 위축하고 싶습니다. 근데 열정 가득한 청년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? 졸업 후 취업이 걱정되는 대학생입니다.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런 제 마음을 정부에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스타트업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. 실제 현장에 있는 청년들로 자문단을 만들고 싶은데 창의력 넘치는 청년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?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려니까 막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직접 기업에 대한 정책을 재원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? 스마트 농업 정책을 전파하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만들고 싶습니다. 요즘 스마트한 청년 농업인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저는 농사에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농촌 청년을 대표하여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어디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? 청년 여러분 이제는 목소리를 힘껏 내주세요.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! 청년 디비를 통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요. 청년은 프로필을 등록하고 정부는 정책에 딱 맞는 청년을 찾고 지금 바로 프로필을 등록해보세요. 청년 참여 플랫폼 청년 디비